저희 어머니 얘기를 오늘은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신과 의사 쓰진 정입니다 제가 일생을 살면서 가장 크리스천 살아있는 크리스천으로 느껴진 분이 두 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존경하는 분들이고 한 분은 저의 고등학교 때 영어성경반 선생님이셨고 저를 의과대학으로 가라고 강력하게 추천하셔서 보내주셨던 Dr. William Scofield 한국 이름은 석호필 자기가 항상 본인을 나는 호랑이라고 그러셨었습니다 왜냐하면 항상 옳은 말을 하셨고 어떤 문제가 있어도 그 의견을 굽히지 않으시고 그 힘들 때 한국에 오셔가지고 선교사로 오셔서 한국 사람들이 3.1운동하는 거 도와주시고 세계에 알리다가 4년 만에 일본 정부에 의해서 카나다로 다시 추방되셨었죠 다시 가시고 거기서 그때 토론토 술과대학에서 교수하시고 은퇴하셔서 이승만 대통령께서 다시 초빙하셔서 우리나라에 오셔서 본인이 결심했던 대로 나는 이 나라에서 묻히리라 그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지금 현충원에 애국자 묘에 묻혀 계신 유일한 외국인이십니다 그때 3.1운동한 것을 전부 사진으로 찍어서 외국에 알리면서 한국인은 일본인들이 말하듯이 그렇게 미기한 민족이 아니다 5천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는 훌륭한 민족이고 이것은 침략이지 무슨 문명해 죽인다는 것은 말도 안 된다 그러면서 그걸 말씀하셨던 아주 훌륭하신 제 멘토셨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한 분이고 그 다음 두 번째 분은 저에게 더 가깝게 느껴지는 저희 어머니입니다 어머니는 평안남도 개천이라는 자그마한 시골 평양에서 가까운 곳에서 태어나셨고 거기서 만난 아버지와 같이 결혼하셔서 18살이 저를 출생하셨습니다 아버지는 그때가 26세였고요 그리고 아주 가난한 아버지 집에서 사시고 있는 동안에 아버지가 이제 먼저 이남으로 피난을 오셨고 어머니는 저를 업고서 그 다음에 이제 할머니하고 같이 저를 데리고 서울로 오셨고 그 다음에 힘든 시간을 지내시면서도 꾸꾸은 듯이 저희들 네 남매를 전부 다 기르셨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30대 말기쯤에 저희 아들을 낳았을 때 모든 것을 제치고 이제 저를 도와주러 오셨다가 이제 그때부터 미국에서 저랑 같이 살았신 분입니다 그래서 저희 어머니 이제 메모리얼 추기가 지금 5년째 곧 옵니다 그래서 어머니 생각이 더 나서 오늘 여러분하고 나누고 싶습니다 저희 어머니가 우리들에게 하신 말씀 중에서 지금 항상 기억나는 거는 죽으면 썩을 몸 아껴서 뭐 하겠니 그래서 남보다 더 열심히 교회 가서도 일을 하셨고 남보다 더 열심히 집어내냈어도 저희들을 챙겨주셨고 항상 솔선수놈에서 뭔가를 더 많이 일하시고 더 많이 봉사하시는 거 그거를 늘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죽으면 썩을 몸 아껴서 뭐 하니 그런 거를 지금도 저는 동생들하고 가끔 얘기를 하면서 웃는데요 저희 동생은 정말 그거를 그대로 실언하고 지금 간호사로서 한 40년을 일하고 있는데 가장 믿을 만한 간호사로 다른 간호사들도 뽑았고 환자들도 뽑았고 그랬습니다 지금 시애틀에 살고 있죠 저는 어머니 말씀대로 그렇게 열심히 일은 못하지만 그래도 봉사하고 남을 도와주고 이런 것에 좀 더 신경을 씁니다 그것이 어머니를 가장 우리가 추모하면서 기억하는 좋은 모델이기 때문이죠 그리고 이제 또 어머니가 하신 말씀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몇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이제 그렇게 어려울 때는요 누군가는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제가 함부로 환자 얘기를 할 수가 없거든요 그게 어떻게 새어나갈 수도 있고 정신과 의사로서는 아주 터부입니다 환자 얘기를 누구한테 하는 거 그러나 저희 어머니는 제가 믿으니까 어머니의 항상 의견을 제가 여쭤봤습니다 엄마 이런 케이스가 있는데 어떻게 하지 내가 처리하기가 힘들어 그러면 어머니가 너 그렇게 열심히 노력하고 공부하고 모든 게 잘 될 거다 걱정 마라 안심을 시켜주셨습니다 그래서 대개는 잘 됐습니다 근데 그 얘기를 함으로써 제가 그 다음날 나가서 일을 할 수 있는 힘을 얻었죠 그 얘기를 하다 보면 제가 제 얘기를 들으니까 내가 이거 잘 한 판단인가 아니면 잘못된 건가 제가 미루어서 이렇게 다시 판단하는 데 도움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게 누구에게인가를 이야기한다는 것이 이렇게 중요하다는 걸 저는 그때 제 환자들한테는 그런 얘기를 많이 했지만 저희 어머니를 통해서 더 배웠습니다 너는 잘 열심히 했으니까 잘 될 거다 그게 이제 두 번째 저희 어머니가 저에게 남겨준 말씀이고요 또 그 다음에 어떤 케이스가 있었냐면요 어떤 그 옛날에 MP 밀리터리 폴리스를 했던 여자가 지금은 시큐리티 가드로 일을 하면서 어느 날 멋있게 생긴 남자가 지나가다가 자동차로 좀 태워다 줄 수 없냐 그래가지고 그 남자를 데리고 가다가 하도 잘생기고 그러니까 자기 집에까지 가서 저녁까지 먹였는데 그 다음에 권총 들이대고 강도가 된 걸 보고서 한 거를 너무너무너무 그것 때문에 이제 자기가 쇼크를 받아가지고 밤에 응급실에 왔더라고요 자기가 그 다음 날 나가서 도저히 일을 못하겠다 그러니까 병가 허락서를 좀 써달라 제가 그때 한국에서 온 지 1년이 안 됐을 때였습니다 여기 미국에 와서 그것보다 조금 더 오래됐는데 어쨌든 미국 생활에 그렇게 많이 아직 그 문화에 아직도 이제 많이 적응하지 못한 상태였는데 제가 보니까 아니 뭐 자기가 잘생긴 남자라고 이렇게 채워서 집에까지 데려다가 밥같이 먹이고 놨으니까 그거 뭐 자기 잘못이지 내가 왜 그걸 병가를 해줘야 돼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냥 난 못한다 그냥 그거는 네가 그것을 통해서 배워야지 그런 짓을 하고 나서 어떻게 병가를 내가 허락해줄 수가 있겠냐 이렇게 정말 쌀쌀 맞고 인정 없는 인간으로 제가 행동을 했습니다 물론 그 여자분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 다음날 저희 과장을 찾아와 가지고 얘기를 하고 결국 과장한테서 뭐 일주일인가 이증일인가 병가 그걸 받았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본인이 너무 심한 외상 후 스트레스 증세를 갖다가 갖게 됐으니까요 그래서 그때 이제 어머니한테 그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어머니가 그건 네 과장이 잘한 것 같다 왜 그러냐면은 우는 놈 애기한테는 떡을 하나 더 줘야 되는 거다 근데 그게 정말 저에게는 미국에 와서 모든 것이 공평해야 되고 이렇게만 제가 생각하고 있었던 제가 아 우는 애기한테는 떡 하나 더 주는 거 이게 정말 중요하구나 그리고 이것이 한국에서 5천 년간 내려왔던 아이들을 기르는 어떤 그 자녀 교육의 어떤 점에서 그 밑에 깔려 있는 정서인가 보다 그것도 제가 배웠습니다 그러고 나서 가만히 생각하니까 미국에서 아이들 기르는 것이 이 나라가 200년밖에 안 된 나라 아닙니까 처음에는 유명하신 어떤 소아과 의사의 말대로 모든 것을 시간에 딱딱 맞춰서 규격에 맞춰서 길렀습니다 아이에게 우유를 주면은 3시간마다 주고 그 전에 울어도 절대로 주지 말고 그때 줘야 되고 아이를 부모방에서 떼가지고 자기 방으로 보내면은 아무리 울어도 가서 거기서 아이를 갖다가 달려주지 말고 자기가 혼자서 해결하도록 놔둬야 되고 이제 이런 말씀을 했던 그 의사분이 아이들 페렌팅에 이제 그 선각자로 그때 많이 미국에서 존경하고 그걸 따르고 있을 때인데 스텔라 체스라는 어느 소아 정신과 의사는 아이들을 가만 보니까 태어났을 때부터 어떤 아이는 조금만 음식을 느껴주면 더 울어대고 그런 아이들은 잠에서 조금 깨기만 하면은 뭐 난리가 나고 어떤 애들은 좀 중간쯤이고 어떤 아이들은 뭐 그냥 몸만 조금 비틀 별로 큰 문제가 없고 이런 식으로 아이들이 스트레스에 반응하는 것이 전부 다 다르다는 것을 이제 이분이 보고 그 후로 longitudinal 뉴욕 스타디라는 것을 했습니다 그전에는 옛날 것을 갖다 보면서 어떤 연구를 했는데 이분이 연구하는 것은 이 아이들을 5년마다 계속 따라가면서 자라면서 어떤 식으로 아이가 바뀌나 봤더니 참 재미있는 것이 그 막 울어대고 울어대고 드는 애들은 5살 때 가보니까 학교에서도 제일 떠들고 어디서 소리를 많이 지르고 그리고 중간 아이들은 그냥 보통같이 리액션하고 아주 반응이 적던 아이들은 거기서도 별로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고 있고 그래서 이분이 처음에 이제 그 신생아실에서 봤을 때는 부모의 영향이 없을 때거든요 그러니까 아이가 그렇게 다르게 태어났다 그런데 그 다음에는 집에 가서 부모가 5살 될 때까지 얼마나 열심히 길렀겠습니까 그런데도 별로 큰 차이가 없더라 그렇다면 이런 아이들은 다르게 태어났기 때문에 유전인자의 영향이기 때문에 그것을 잘 염두에 두고서 길러야지 덮어놓고 똑같이 길렀다가는 안 되겠다 라는 그런 결론을 내린 거죠 그래서 이분의 이야기가 이분의 논리가 지금 많이 미국에서도 쓰이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그것을 존중하지 않고 처음에 소아과 의사가 한 것처럼 그거 해야 된다고 믿는 사람들도 있긴 있죠 어쨌든 저희 어머니한테서 배운 우는 놈에게는 떡 하나 더 줘라 라는 거는 이 스텔라 체스가 바로 말했던 어떤 점에서는 예민하게 태어났거나 남과 좀 다르게 태어났고 유전적으로 그런 애들은 그것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치료를 해야 된다 지금 그 여자분 제 환자 얘기를 했었는데 그분은 다른 사람에 비해서 감정도 휘둘리기 잘하고 아무나 막 태우기도 잘하고 그러나 그만큼 또 많은 인생에서의 고난을 지나가고 있고 그런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에 맞춰서 도와줘야 된다 저희 어머니한테서 배운 하나의 인간을 보는 인간에 대한 저의 참고가 되었습니다 저희 어머니가 생에 대해서 얼마나 파지티브하게 인생을 생각하시는지 그게 저는 지금 제가 굉장히 많이 생각을 하고 따라가려고 하는 그런 것이 있는데요 어머니는 3살 때 홍역을 앓으시면서 그때 홍역에 대한 특별한 치료도 없었고 그럴 때인데 살기도 바쁘고 그러니까 그냥 한 옆에다 놔두셨댑니다 그 어머니랑 할머니랑 그래도 어떻게 어떻게 해서 견뎌내서 살아나셨는데 그때 이제 두 가지 합병증이 생겼습니다 하나는 천식 심한 천식이고 하나는 기관지염 아주 그 오래된 기관지염으로 너무 고생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항상 기침 많이 하시고 호흡 곤란을 많이 느끼시고 그래서 이제 제가 미국에 오신 후에 한번 롱 스페셜리스트한테 모시고 가서 쭉 폐 기능 검사를 해봤더니 보통 사람들의 50% 밖에는 폐 기능이 없답니다 너무나 오래된 그 기관지염이라든가 이 천식의 문제 때문에 그런데도 그렇게 남을 위해서 봉사하시고 저희들 열심히 길러주시고 한 번도 그런 것에 대해서 이렇게 불평을 안 하신 걸 보고 제가 더 감격을 했었지요 그리고 이제 어떻게든지 잘 살아서 어머니가 오래 사시길 바랐는데 다행히도 어머니가 이제 92세까지 사셨습니다 그러나 마지막 돌아가시기 3년간은 정말 고통이 심하셨는데 한 번도 찡그리신 걸 본 적이 없습니다 어머니는 약을 한 15가지를 쓰셨습니다 천식 약 2가지 혈압 약 2가지 당뇨 약 3가지 나중엔 당뇨 주사까지 맞으시고 아침 저녁이로는 본인이 손가락을 찔려가지고 항상 그 혈당 검사하시고 모두 배우셔가지고 절저히 하시고 한 번도 약 쓰시는 걸 시간을 어긴 적이 없으셨고 이 약통을 사다드렸는데 거기에 전부 나와서 점심 저녁 아침 언제 쓰는지 그걸 다 해서 머리를 이성적으로 해결하셨죠 감정적으로 내가 또 왜 아프어 이렇게 하신 적이 없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어느 날은 어머니가 혈중의 산소가 90% 이상이 되어지면 됩니다 떨어지면 굉장히 힘들거든요 대개는 뭐 95%, 98% 저 같은 경우는 지금 혈중, 산소는 뭐 98% 이 정도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어머니 방에 와 보니까 친구, 착한 친구가 계셨습니다 그분이 그래서 성함이 천사였습니다 그리고 또 노인아파트에서 사시는데 이분의 방이 1004, 1004호였습니다 저희 어머니는 1009호인가 뭐 그러셨습니다 이분이 와보니까 어머니가 확 얼굴이 빨개져가지고 숨을 막 헐떡거리시니까 얼른 이분이 그래도 911을 불러주셨습니다 그래서 어머니가 그때 이머전시 사람들이 와서 보니까 85% 산소가 그렇게 떨어져 있어가지고 조금만 이분이 그냥 어머니를 보지 않았으면 산소 부족으로 숨을 모시고 돌아가실 뻔했을 때였습니다 그러니까 어머니가 천사 같으시니까 천사 같은 친구를 사귀었던 거고 어머니는 그런데도 저의 전화번호를 안 하는데 전화를 안 하신 거예요 제가 병원에서 일하고 있는데 환자 보는데 혹시라도 방해가 될까 봐 물론 그 다음에 제가 어머니한테 간고하게 말씀을 드렸죠 이제는 무슨 일이 있어도 나한테 연락을 하시라고 그래서 이제 생명을 구했습니다 그 후로 점점점점 낮아져가지고 고생을 했지만 그래도 나는 죽고 싶다라는 말 한 번도 안 하셨습니다 항상 우리 손자하고 내 손녀 하나 지금 아직 결혼 안 한 애들 40이 가까운 애들 결혼하는 걸 보고서 난 그 다음에 갈 수가 있을 거다 그리고 그 애들한테 많이 이제 칭찬도 해주시고 맛있는 것도 해주시고 편찮으시면서도 끝까지 그렇게 고생하시다가 결국은 저하고 동생하고 너무 고생하시는 게 힘들어서 병원에 입원해 있는 상태에서 하스피스 프로그램으로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치료하는 무슨 뭐 항생제라던가 뭐 다른 약들을 다 끊고 그 다음에는 이제 안정제와 많이 이제 숨을 편안하게 하는 그런 약들을 썼습니다 그러고서 어머니는 이틀 만에 돌아가셨는데요 그때 저희한테 동생하고 저하고 손을 이렇게 딱 잡으시고 나는 열심히 살았고 너희들도 그렇게 열심히 살길 바란다 너희들 수고 많이 했다 그러시면서 돌아가셨습니다 가셨습니다 가셨지만 제 마음속에는 아직도 살아계십니다 그분이 살았던 모습 그분이 해주셨던 말 5년이 지났어도 하나도 잊어버려진 게 없고요 그렇게 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죄송합니다 저희 어머니 생각을 하다 보니까 조금 감정이 제가 지우친 것 같은데 저도 주로 이제 전두엽을 사용해서 이런 감정을 좀 조절하는 것도 더 잘 배우고 저도 어머니처럼 죽어서 썩을 몸 아껴서 뭐하니 그 생각하면서 더 열심히 살려고 합니다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고 알람 설정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 감사합니다 구독 부탁드립니다